한국석유공사 육아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5.6원 오른 1738원, 서울은 181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갑작스러운 기름값 상승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유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그간 유류세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가 경제 전반의 악재로 작용하자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유류세의 인하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인데요. 지난 2018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자 11월부터 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하폭을 7%로 낮추면서 유류세 인하를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사례를 참조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 달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